또 한놈은 내가 기조를 시켜야 돼 그... 어... 시험이네 쏘드림 쏘드림 피해 쏘드림 피해 야 내가 시간 30초되면 말았다니까 30초되면 틀하고 연막 갈게 30초되면은? 저거 틀냐? 한 놈 틀냐? 한 놈 틀냐? 아니 대활지 한 놈 뛰네 아... 두놈 뛰어요 두놈 야 쟤네 저... 우린이랑 같은 적이랑 싸우고 있어 아 죽이면 돼요 쟤네도 아... 야 저 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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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쏘는게 아니라 못 쏘는데 은근히 좀 화내 30초 30초 바이드에 있다 바이드에 어딜 시...대가 놀라 아... 아 나 무거 상자 쓰고 와... 나 헤드... 연막 써주세요 연막 써주세요 연막 써주세요 연막 쓸게요 아 오케이 쏘고...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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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 침동대 쓰는 중 오케이 간자 간자 나 차 타고 한 건데? 아 차 타고 와 차 타고 와 저 이거 이동하자 걸어줘 어... 네... 천안 대신 타시죠 어차피 여기 남은 쪽으로 가면 애들은 어차피 여기 남은 쪽으로 가면 애들이 이동하자 이렇게 이동하자 이렇게 해서 저 윗집에서 싸운다 윗집에서 조단 많이 싸운다 소리 들리죠 많이? 어어 하지마요 하지마 전방에 퍼져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위치 뭐냐 우리 위치다 우리 위치 네 우리 위치 어차피 쟤네 와야되요 잠깐만 나무데서 나 회복 좀 해보자 쟤 뒤로 넘어왔는데 아 이거 좀 퍼져있지 왜 내 쪽으로 담아 잠깐만 잠깐만 나 드리드 쓰는 중 앞에서 싸운다 앞에서 싸운다 앞에 오는 놈도 잡을 생각해요 앞에 오는 놈도 잡을 준비 너 너무 멀리갔어 너무 멀리갔어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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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쏘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아냐아냐 3대4일수도 있어 3대4 3대3일수도 있고 몇 대 몇인지 모르겠다 나 오른쪽 보고있어 나는 왼쪽 제가 오른쪽 다 볼게요 전면이랑 아 차 탔다 차 탔어 아 내려오 저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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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요 확인 완료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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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른쪽으로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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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앞에도 있고 연막처럼 쏘줘요 손님 여기서 살리면 안된대 네 어그로 쏜고있으니까 빨리 살려요 어그로 쏜고있으니까 빨리 살려요 거기 앞에있어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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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죠 앞에 살렸어요? 좌측에도 있는데 아 어떡하지 이거 좌측에 저 자동차 뒤쪽에 좌측으로 쏜다 한눈 기절 아 두쪽 기절이구나 이따 두 명 남았어 기절 두 명 기절이야 지금 야 나무 내 전방에 나무 이쪽에 하나 확인 완료 오케 나이스 에잇드 아 호우 호우 오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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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살려준게 진짜 신의 안수였어 진짜 날 살린게 신의 안수였어 오후 illah